자,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? 야, 제대로 따라해봐. 죄송합니다. 송조가 조금 헷갈렸어요. 야, 잠깐만. 저기 자아놓을게요. 김덕오, 넌 중국어 수업 때면 맨날 자냐? 왜 다른 수업 때도 이래? 아니요, 저 중국어 수업도 안 자래요. 야, 너 일어나서 이거 읽어봐. 모르겠는데요. 하휴, 맨날 찾아야 할까 모르지. 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. 앉아. 자, 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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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